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아마도 짐 로저스가 초대받은 이유는 그의 명성도 있지만 한아시아 특별정상회담에 주최측이 꼭 듣고 싶은 이야기를 그동안 해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글로벌 투자가인 짐 로저스는 한국의 앞날을 가장 긍정적으로 보는 투자자가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참고로 그는 워렌 버핏, 조지 소로스턴과 함께 싫던 투자면에서 큰 성과를 올린 인물입니다. 11월 25일날 북산 백스코에서 열린 한아시아 CEO 서미스에서도 그의 한국 사랑은 계속됐습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짐 로저스의 주장입니다. 일본은 정점을 찍은 뒤 쇠퇴 중이다. 반면에 한반도는 북한의 자원, 노동력과 남한의 자본, 제조업이 결합해서 경제 부흥을 이끌 것이다. 1대1로 시벨리아 횡단 철도를 읽는 동서의 철길이 재건되면 한반도는 글로벌 교통 허브가 될 것이다. 38선이 곧 붕괴될 것이라고 믿고 38도선이 무너진 한반도는 세계에서 가장 흥미로운 투자치로 부상할 것이다. 이 같은 주장은 그가 6월에 펴낸 자신의 저서와의 주장과 다를 바가 조금 높습니다. 그의 한국 긍정론에는 어김없이 38선, 38도선이 붕괴되면 이라는 가정문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가 놓친 것, 그렇지만 대단히 중요한 것은 38선이 붕괴된 이후에 어떤 방식으로 한반도가 통일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도 없습니다. 제가 그가 펴낸 6월에 나온 책에서 읽었던 의문 가운데 하나는 그냥 무엇 무엇이 대면이란 가정을 하고 그것에 맞춰서 자신의 주장을 별다른 근거 없이 합리적인 논거 없이 내놓는 사람이구나 하는 그런 판단이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한국의 통일 방식입니다. 짐 라저스의 국적은 미국이고 미국에서 그다지 우호적인 시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자유사에 살아왔고 그에게 38선 붕괴 이후에 한국의 통일은 당연히 자유주의 방식의 통일을 간주할 것입니다. 그는 다른 방식의 통일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38선이 붕괴된 이후에 한국인들이 맞이하게 될 통일 방식은 짐 라저스의 낭만적인 방식과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현대 문명 국가들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은 당연히 자유주의 방식의 통일입니다. 그러나 한반도에서는 전혀 다른 방식의 통일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북한은 핵을 완성했습니다. 중국의 시진핑은 장기직 간의 토대를 구축했습니다. 중국은 결코 국경선을 따라서 아주 긴 국경선을 따라서 자유대한민국과 접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중국에 사활적 이익이 걸려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중국은 한반도가 자신의 역량력 하에 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왔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러운 논리적 귀결은 중국은 앞으로도 절대로 북한의 붕괴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는 결론을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중국은 어떻게 하겠는가? 가능한 한국과 미국 그리고 한국과 일본 사이의 틈을 간격을 확대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대한민국을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고립된 상태를 유지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친중정권을 수립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나아가서 아예 자신들과 비슷한 체제로 통일하도록 북한을 부추기거나 도울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대한민국 내에서는 남남 갈등은 아주 심각한 수준입니다. 지금도 외교 안보 노선을 두고 친중과 침북의 목소리가 더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11월 23일 토요일 날 광화문 집회를 저는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처음에는 차를 앞세우고 큰 현수막 같은 걸 들고 버젓시 국가 포함법 철폐도 외치면서 행진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짐 로저스는 6월에 펴낸 책에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펼집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머리를 잘 써서 강경 자세를 취하면 미군을 철수시킬 수 있을지도 모른다. 문 대통령이 원하기만 하면 푸틴 대통령과 시진핀 주석이 얼마든지 도와줄 것이다. 그의 저서 73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러시아와 중국의 자신들이 오래전부터 눈독 들인 땅을 미국의 빼앗길 봐야 서로 손잡는 편이 낫다고 생각한다면 한반도에서 미국을 내보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 같은 73쪽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이런 정신나간 주장을 짐 로저스가 그의 글에 책에 남겼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첫 번째, 짐 로저스의 주장은 옳지 않습니다. 두 번째, 오히려 한국인들은 자위반 타위반으로 전체주의 방식의 통일을 더욱더 걱정해야 될 것입니다. 적대 세력 간의 통일에 있어서 경제력 격차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부유한 나라도 얼마든지 가난한 나라에 의해서 복속당하거나 적봉당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높습니다. 한국인들은 자유사회를 지키는데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은 잘 살고 못 사는 문제가 아니고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단순히 잘 살고 못 사는 문제가 아니고 죽고 사는 문제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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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